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에 대한 학위 과정을 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알아야 또 잘 싸울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루는 것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도에 출범 을 합니다.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덤에 의해 4.19 의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 산하에 있던 선거관리조직 을 분리해 가지고 1963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60주년을 지난 거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고 난 다음 6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정직성이 도마에 오르는 그런 상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다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전세를 불리한 쪽에서 또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 가지고 홍보전 같은 경우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그게 위조투표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좌우 여백이 다르고 상화 여백이 다른 그런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도 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을 sns 같은 걸 통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는 상당히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고 선관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자기 성찰 노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한동훈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사항전 임전무퇴 전쟁에 절대 후퇴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확대 실시됩니다. 법은 2012년도에 모두 다 통과가 되고 2014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제도가 당일 투표 4박 5일 전에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되는데 그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분적인 득표수 조작 전산조작의 여러분들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아예 작심하고 특정정당과 야합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번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 절정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9번의 선거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검증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것은 확정적 사실이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검증이 진행 중인 것은 유력한 가설이다. 가설이다. 그렇게 해서 확정적 사실하고 가설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10년 천하라는 것은 9번의 공직선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것이 바로 선관위 10년 천하를 말합니다.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 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누가 강행하고 있는가 그 추진 주체가 누구인가 그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시사 논평 없이 그냥 전체 여러분들 방송을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운동에 다 여러분들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 날인을 누가 강행하고 있느냐의 이야기죠.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외부인입니다. 당기 필마로 여러분들 선관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녹을 먹고 노해하고 관록 있고 선관위 자체의 이익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종류의 그런 활동에 관여한 노예한 인물들이 김용빈 씨를 싸고 김용빈 씨가 나가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오늘 해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인데 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숱한 지난 2년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일이 바로 금요일 날 일어난 겁니다. 13년간의 연령의 격차를 갖고 있는 과거의 부하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대한 해계문이 주도권 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자유애국신민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6, 70% 이상 정도가 가장 갈급하게 대통령에게 염원했던 것이 바로 선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이었을 겁니다. 그 좋은 기회 그 대단한 기회를 대통령께서 다 놓치신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지난 2022년도 3월 달에 경주 유세 발언 이후에 참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들 정도의 2년간의 아주 극단적인 침묵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신 것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3의 관찰자인 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권력의 추가 공천 문제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그 문제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냉정하고 좀 침착하게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휴 첫날에 그냥 시사 논평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여러분들 맡기고 선거 문제에 오는 전념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시구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이란 것이 허점은 없는가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 문제를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애국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장 날인이 갖고 있는 허점 그것은 사전 투표자 수를 을 지금 셀 수 없는 그 문제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힘이나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뭘 더 요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지고 그동안 한 30여 년 정도의 엔지니어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장영우 대표께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연구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조작뿐만 아니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조작 우편 투표 조작에 대한 것을 추적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소위 사전 투표장을 떠난 우편 투표 봉투가 또 최종적으로 지역선관위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서 여러분들 바꾸치기가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체국에서는 배달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같은 시간에 지역선관위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배달한 몇 천 장 정도의 우편 투표 봉투가 밤새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우편 봉투가 바꾸치기가 된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특히 그런 좋은 자료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제공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수만 장 되는 여러분들 그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엑셀 파일화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제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장영우 대표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엄지에서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소화해 가지고 마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공병호 tv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사기 문제를 궁극적으로 제압하는 선거 사기범들을 법정에 세우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수사받는 날이 올 때까지 충분히 소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우군들이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밝히 위한 그 긴 장도에서 마치 치록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일종의 전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이 한교환 전 총리인데 한교환 전 총리는 일단 정치권력에 대한 힘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셨고 물론 굉장히 귀한 그런 원군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분들 관훈클럽 이틀 전에 한동훈 씨는 실질적으로 현재 정치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폭탄 발언에 해당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일대의 발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아마 지난 4년간의 이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여러분들 그런 긴 발걸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진군해 가지고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축적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사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님인데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여러분들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또 예를 들면 공직을 맡았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대부분 사심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 이후에 또 취임 이전이라도 사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국민과 나라만 여러분들 주목했으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실기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바는 없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사심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던 거죠. 사심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심 때문에 못 다뤘는데 그 기회를 결국은 13년 차에 부하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낚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번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향후 여러분들 발걸음이나 또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의 발걸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것은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갈급한 건데 그 좋은 황금 덩어리를 고스란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요인은 결국 한 사람은 사심을 내려놓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심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게 큰 차이인 거죠. 특히 나라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를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훌륭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훌륭함과 대의와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 사기 문제는 결코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관과했을 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그 사심을 결국은 뭐 어떻게 표장을 할 수도 있겠죠.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언급할 수 없었다. 그렇게 훗날 자서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훗날 퇴임 이후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사연과 이유라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개인적 사심이 크게 관여되었을 것이다. 사심을 내려놔야 여러분들 반듯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사심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는데 공천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어제 8시 35분에 올라온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지금 아마 공천 때문에 친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다선 의원이었던 중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만 터진 한동훈 씨 공천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간운컬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거나 총선 이후에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리는 등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공천에서 여러분들 갈등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부분이 자기 사람을 심어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한국 정치는 특별히 공천 과정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계파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웃사이더 외부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도 빚을 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글을 쓰기 때문에 속내를 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운컬럽 초청 토론회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사전에 어떤 종류의 질문지도 없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끼워 넣는다거나 총선 이후에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리는 등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합니다. 저는 그런 공천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대표입니다. 아주 정제된 표현인 겁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정장들이 선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공천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엄해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제가 한동훈 씨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양성태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런 사건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했지만 정치계에 입문하고는 그렇게 가혹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저도 논평할 때 사가 끼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공정한 입장에서 논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심을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름들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클럽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이겠지만 어떻게 풀릴 지를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심을 내려놓고 특히 공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고위치고는 올라갈수록 사심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훌륭함을 위해서 정의로움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반듯함을 위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훈클럽의 한동훈 씨의 선거에 관한 발언은 폭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초대형 폭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정선거를 향한 전쟁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던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파워가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전향을 한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정선거 전쟁은 제2막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막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발 끈을 여러분들 새로 여러분들 매고 시작을 다시 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이를 2막이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공정선거를 향한 전쟁은 제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폭탄이 갖고 있는 큰 의미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간 토론회는 정문정답이지 않습니까 던지고 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씨의 진면목을 저는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젊은 날에는 이제 뭐 신뢰토론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이런 토론회 굉장히 많이 나가서 반대편 반대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주로 이제 좌파진영 사람들이죠. 그렇게 잘 싸우는 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벌써 한 20, 30년 전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 보면서 제가 느낀 소외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씨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구나. 육체적으로 13년 차이가 나니까 윤 대통령하고 13년 차이가 나니까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격차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조로만 젊은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대단히 젊은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 어디서 느끼는 거 하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말버릇 말하는 이름들 태도 여러분께서는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젊은 날 이런 논쟁에서 여러분들 좌파 인사들하고 여러분들 그런 대담이나 이런 데서 참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 거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을 받게 되면 원 투 쓰리 좀 뜸을 들입니다. 그게 노예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논쟁할 때 그렇게 보이는 태도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분들 어떤 태도인가 하니까 질문이 떨어지게 되면 원 투 쓰리가 아니고 원 투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곡사포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주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보이는 태도인 거죠. 여기에 오늘 심영기님이 한동훈이 할 말에 책임을 질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닐까요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말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나오기가 힘든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꼭 찍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젊고 주눅이 안 드는 겁니다. 군이나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검사로 이런 활동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하였을 것 같아요. 이를 딱 부러지게 했을 테니까 그 정문정답을 할 때 기다리지 않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들 자긍심이 강하고 아주 젊은 임무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거를 제가 한 가지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크터 코스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굽은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일 검찰 독재가 사실이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감방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딱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말이 안 되는 제도를 기존 제도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냥 저는 찬성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한동훈 씨하고 맞붙어가지고 이런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호 씨나 또 송영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억혜스머죠. 열등감 같은 것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의식 같은 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니까 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잘 컸고 엘리트고 머리에 좀 빠르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씨가 굽히거나 권위에 굴복하거나 자리에 굴복하거나 야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구나. 선이 굉장히 굵은 사람이구나. 관훈클럽 토론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양반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더 큰 정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이 굵고 권위나 자리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야합이나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꺾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지도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이 모시나 이런 거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전체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해본 소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그냥 속삿보처럼 쏟아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정리된 맹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총선에서 뭐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뭐를 바꾸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라는 게 뭐죠 나쁜 사람 때려잡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상대방은 계속 죄를 쏘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 속에서 죄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거죠. 여러분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만 나열하면 되지만 사실을 넘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전망을 할 수 있으면 복잡한 여러분들이 현상 속에서 핵심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겁니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정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기 위해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인간 유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치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치사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커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여러분들 법인 카드를 가지고 과일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게 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이 조금 여유 있게 크면 좋습니다. 여유 있게 크면 치사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치사한 짓을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저의 사견을 그동안 많이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씨의 관훈클럽을 처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젊은 지도자로 손색이 없겠구나. 물론 과거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는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검사직분에 굉장히 충실하게 여러분들 일을 처리했을 거라. 박근혜 전 대통령권이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때 무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제쳐놓게 되면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이 양반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기 예상한 것처럼 검사로서는 그렇게 오랜 간력을 가진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정확하게 이름 찍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앞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하면 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JIS님 감사합니다. 아주 노란색이 붉은색이 아주 좋네요. 분홍색이.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리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7일 날 발언한 그 내용을 제가 쭉 보고 이제 전쟁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쟁이 제2막이 이제 올랐다 이야기죠. 현직 정치인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아웃사이드로서 정치계에 입문한 젊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선거 문제의 개혁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신발건을 다시 조여매고 야포를 동원하고 이런 데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그 견고한 악의 세력들을 격퇴하는 그런 힘의 여러분들 전쟁에 여러분께서 다 동참하셔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그런 전투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쟁을 하는데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데 저도 과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참 드물게 오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안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윤 대통령은 참 운이 좋으셨던 분이고 운이 좋으셨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제 당선이 되신 겁니다. 당선이 되셨는데 윤 대통령이 전국을 여러분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전국을 휘어잡고 본인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선거 부정 문제를 외면하고는 이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 답보 상태라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윤석열 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답다는 것 그것은 계약서는 맺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맺어진 묵시적 약조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대통령 보고 무슨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 뭘 해결해달라 그런데 대한 큰 여망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기대를 걸었던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었는 겁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정의인 겁니다. 그 선거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60, 70%는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도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께서 국민과 맺은 묵시적 약조를 파괴한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걸 파괴한 겁니다. 대통령이 3월 9일 여름 대선 며칠 전에 경주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 문제 때문에 생업의 전선에 뛴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여름 투입하고 전정건건하게는 만들지 않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한 번 확신을 준 것은 바로 3월 7일의 경주 발언인 겁니다. 경주 발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지거나 표를 던질 수밖에 없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윤 대통령의 기대했던 것은 가장 윤석열다움 가장 윤석열 서러움이들 중심에는 바로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 약조를 대통령께서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깨버렸고 대통령은 그렇게 뭉개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1월 20일 날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1월 21일 날 기삼 겁니다. 여기서 무게중심이 많이 한동훈 씨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타가 뭔가 아닐까 바로 관훈클럽 토론회인 겁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게추가 여러분들 한동훈으로 기울기 시작한 그 소위 일종의 이런 게임 역학관계에서 크게 뭡니까 한동훈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만든 큰 사건입니다. 그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기회를 상실해버리셨다. 당선인 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 선거 3번 정도가 있을 때 선거 전후에 공정선거를 당부하는 말씀 한 번만 여러분들 하셨더라도 국민들은 참고 기다렸을 겁니다. 완전히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뭉개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검사 생활을 30여 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항상 갑의 관계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의자를 여러분들 항상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수사하면 여러분들 감방 집어넣을 수 있지만 제가 있더라 수사 안 하면 뭡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부터 대통령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안심하고 안일하게 사안을 대하셨던 겁니다. 이제 모든 권력의 추가 이름 한동훈 씨와 함께 넘어간 겁니다. 한동훈 씨가 구원자가 돼버린 겁니다. 현실 세계의 구원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다움을 상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다움을 상실할 때. 그리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회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가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침묵한 대가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여러분들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훈클럽 토론회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선거 문제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기회 한몸으로 뭡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실질 잃어버린 그런 기회를 회복하기는 힘들 겁니다. 세상이 모두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2년 동안 대통령께서는 계속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한동훈이 함께 힘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앞에서 보지다 pp 한동훈 씨가 가는 클럽에서 공천을 사각 끼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가겠죠. 더 이런 큰 힘이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윤 대통령이 그런 산거 공정성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회들이 오지 않습니까 더물게 오지 않습니까 아주 더물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1, 2, 3 때 못 잡으면 그런 기회가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 그 기회가 2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 2년 동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우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은 너무 상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하고 어마어마하게 상한 차에 그 큰 기회를 그 엄청난 기회를 그냥 여러분들을 13살 아래에 한동훈 씨와 다 낚아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그냥 허지부지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총선의 국힘이 여러분 승리하게 되면 그 공은 다 뭐죠 한동훈이 함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뼈아프게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가 그냥 안주하고 뭔 별일 있겠나 내가 최고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금세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사내아이님 말씀처럼 부정선거에 모든 게 걸려 있는데 그걸 대통령께서 강구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개뚤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인쇄 날인을 누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냐 그 문제를 여러분하고 오늘 한번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인쇄 날인을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투표관리간 도장 인쇄 날인을 고립하는 투표관리간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용지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프린트하는 이런 것을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도 생각하더라도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지 인쇄 날인이 어디 있냐 도장을 인쇄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걸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고집하는데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섭지 않습니까. 선거의 효율성을 제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원한 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방지하라고 여러분 투표관리간 도장이 있는 건데 그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나서 선관위가 지금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러분들 내부 규칙인을 바꾼 다음에 대부분의 판례를 얻어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이 정도면 좀 물러설 때도 됐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선관위의 여러분들 고위직들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판 승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버티기를 하고 있냐. 선거관리위원은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입니다.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학사는 거의 공개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김세한 씨 조혜주 씨 박찬 씨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진 씨는 정남대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개했지만 조혜주나 김세한 씨는 공개를 안 하죠. 방송통신대학 출신들도 많고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폐마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칭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행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위직급부터 출발해가지고 잔뼈가 굵어서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니까 사무차장은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직제도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직제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있고 대법관들이 맡으니까 지금은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여러분들 사무처가 일을 다 하는데 위원장은 다 여러분 얼굴마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실물을 별로 모를 겁니다. 실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이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씨가 있는 겁니다. 판사로서 훌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기필마로 뛰어든 겁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마담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자 들어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조직의 여러분들 잔뼈가 굵은 노회한 여러분들 그런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것도 판사가 그런 조직의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이런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허수압이다 얼불마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가장 실무적인 살림은 누가 이름하고 있느냐 사무차장입니다. 이 사무차장은 대부분 선거국장을 거치고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선거정책실장을 거쳐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서열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다음에 사무차장을 거친 다음에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뭐죠 이 라인이 다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차장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기획조정실장이나 국장이나 또 지역선관위의 여러분들 선관위의 여러분 가정 고위직을 지내거나 선거정책실장을 지내거나 그렇게 돼. 조직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누가 사무차장이 되고 다음에 누가 이변이 없으면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김용민 씨가 사법시험을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무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밑에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힘이 없는 또 중요한 이유는 실무를 별로 잘 모를 겁니다. 어떻게 알겠으면 30년 40년처럼 해온 사람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름 여러분들 이 강행하는 세력들은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그 다음 선거 1국장 선거 2국장 등 순회부일 겁니다. 잔뼈가 30년 여러분들 20년 30년 굵은 선관위만 이런 머문 그 사람들이 뭐죠 마지막까지 뭘 지고 있는 거 아니까 여당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날인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입니다. 공적기관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뻗띠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무슨 국정원 감사를 거부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사무차장이 누구냐 다 나와있네요. 사무차장이 허철훈 씨라는 분이네요. 차관급이고 다 이 보시죠. 요직을 선거정책실장을 거치고 기획조정실장을 모두 다 사무차장이 될 때는 여러분들 이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을 거친 다음에 사무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결국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더 보니까 1965년생이네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니까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니까 학부는 어디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에서 가장 특별한 일은 세칭 이학의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처럼 학부를 논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행정고시 출신들도 아주 드물어요. 이분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중앙선거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2021년 기획조정실장 강원영을 1965년 때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석사만 나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기획재정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학부 어디 석사 어디 박사 어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학사를 공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이 가장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여기에 김하철훈 허철훈 허철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총대를 매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허철훈 사무차장 이에 조규영 기획실장 이 사람의 가장 고위직인 거죠. 신강우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선거 1국장 황윤선 선거 2국장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소에서 투표 발급되는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입증하는 그 절차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시의 날인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중심에 바로 사무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게 가장 톱이 허철훈 사무차장입니다. 이분이 아마 지금 총대를 매고 사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조 투표지 제조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도구로 의심받는 인쇄날인 인쇄문 인쇄문 날인이냐면 날인 이제 어떻게 인쇄날인이냐 이야기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살라 이런 별일을 다 보는 것이 살다가 살다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업순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나 이 선관이 문제를 우리가 보는데 조직이 선거가 간단하니까 조직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간단하니까.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거죠. 선거 사기도 간단하고. 선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봐야 선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양반들 가장 의심을 받았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공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써가지고 뭡니까. 일장기 투표주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백이 있는 투표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추잎 투표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뭡니까. 세금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들 방송을 유명인들 동원해가지고 투표지 위조도 없습니다. 투표지 바꾸치기도 없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절대 바꾸치기 안 됩니다. 이렇게 중앙선관관리위원회 홈피지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나와있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걸 다 세금 들여가지고 이런 거짓말들을 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냥 밑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여러분들 완악한 조직에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여러분들 밀어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책입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계에서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대한 입을 2년 동안 다물었을 뿐만 아니고 선관위를 제대로 계획하는데 가장 무능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가 여기에 한동훈 씨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앞으로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이렇게 그냥 한팡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유인 말씀께서 판사가 아니고 선거 범죄 검사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검사 출신이라면 뭡니까 그 범죄 문제를 때려 부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맨날 판결만한 판사를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10년 천하 그들이 권력을 제조해온 겁니다. 권력을 제조 생산 발표해온 거죠. 그거는 가설이 아니고 그냥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연말에 여러분들 모법을 통과시키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두 제조적 장치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게 됩니다. 그 조치에 그런 당일 투표 본 투표보다 4박 5일 전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거소투표 그 다음 통합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그 다음에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투표용지에 그것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리고 그것을 2019년도에 여러분들 대부분 8년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위조투표를 제조 생산해서 투입하고 투표자들이 전혀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거 밝혀지게 되면 거의 뭡니까 사형감들입니다.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저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겁이 날 건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항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은폐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허술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지금 선거관리비안회가 행한 사전투표율 뻥튀기하고 사전투표율 득표소 조작하고 위조투표율 투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시절 보냈고 4년 동안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이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다 덧볼 수 있겠습니까 덧볼 수 없는 겁니다. 덧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골치 아픈 이야기 집어치우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2017년 대선부터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여러분들 지식이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표를 얼만큼 도덕질해가지고 쑤셔 넣었는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자유한국당 몰표가 쏟아질 건데 우편투표를 엄청나게 훔쳐간 겁니다. 울진군 마이너스 25.5% 봉화군 마이너스 25.5% 영덕군 마이너스 25.5% 영양군 마이너스 2.5% 이게 2017년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표를 막 그냥 여러분들 뭐죠 최대 35%가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부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항상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보다 좀 작죠. 이것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울진군 마이너스 5.2%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 봉화군 마이너스 10.1% 플러스 7.2%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2017년에 일어났던 방법이 2022년 또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크고 마이너스 16.5% 17.2%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은 20개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이죠.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줬으니까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여러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하지 않은 데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값이 작고 그다음에 특정 후보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수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숫자고 2023년도 보궐선거만처럼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후보가 2명만 출마해가지고 훔친 표하고 대회전표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4.3% 더불어민주당 4.3% 가양일동 가양일동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가양삼동 마이너스 8.8% 플러스 8.8% 그게 예술품이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킹이나 중국 공상당의 해킹 이런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내부자들이 소행인 겁니다 내부자들이 이거는 얼마나 멋집니까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20개 동에서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한 겁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왜 훔친 것만큼 대해줬으니까 마이너스 5.8% 플러스 5.8%입니다. 가장 적게 조작한 선거죠. 역대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죠 jk님이 j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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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이 있는 k님이 제공한 거죠 jk님이 이 자료는 그 다음에 jh님이 여러분 제공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의 전국의 차익값 이게 수평축은 전국의 3천 개 넘는 읍면동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죠. 조작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왜 항상 사전에 표를 더해줬습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국힘당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개는 있지만 플러스 값이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망전 겁니다. 그런데 뭐죠 sns에 뭡니까 배추님 투표지는 없습니다. 무슨 뭐 좌우예백 투표지도 정상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투표지 바꾸치기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뭐죠 sns에 이런 예산 써가지고 홍보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전혀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더불당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을 뜻합니다. 이 3구 대선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425대 제로 서울의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부산 205대 제로 대전 87대 제로 이 확률이 얼마입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425개 여러분 곱한 겁니다. 425 여러분들 동전을 425번 던져 하나 둘 셋 해가 425켓을 때 모두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미칠 확률이니까 이런 짓들을 선거래가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킹 아닙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이런 면을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북한 해킹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만 괜히 이런 김정은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부자 소행이지 않습니까 울산 56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세종 22대 제로 도대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여기 여러분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도 훔쳐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거의 40% 이상 정도를 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여러분들 다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에는 97개 동이 있는데 96대 1 96개 동에서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전남 북도는 237대 6 전남은 282대 15 전국의 이런 3구 대통령 선거 때 읍면동이 3510개인데 3510개 가운데 3408개에서 더블당이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3408성인 겁니다. 2분의 1을 3408개 곱한 겁니다. 이런 미친 숫자를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인쇄 날인을 계속하겠다 에라 인간들아 너가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너희도 집에 가면 다 가장 잃고 갈 건데 자식들 보기엔 부끄럽지가 않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밑에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424대 제로 205대 제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의 424개 동에서 4.15 총선에 전부 더블당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전투표에서 부산의 20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블당이 부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대구가 139대 제로입니다. 대구가 여러분들 가장 국민의힘의 이런 몰표가 쏟아지는데 4전투표에서는 전부 더블당이 이겼다는 139대 제로 여러분 경상북도는 가장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인데 305대 27입니다. 332개의 읍면동 가운데 305개에서 더블당이 뭐죠 4전투표의 승리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 윤 대통령께서 이걸 덮으려고 입을 다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사심에 앞서 가지고 이걸 덮기 위해서 이런데 입을 2년 동안 담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죠 한동훈 씨가 나서 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 수 없도록 인쇄 날인해서 안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합시다 찍읍시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비난받는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2년 동안 기회를 놓친 후가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술품도 아니고 내가 볼 때마다 뭡니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이런들 헛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런들 출처가 어딥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소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안이 결과인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3구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이 사전투표가 완벽히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꼭 같은 일이 2017년 대선도 그랬고 2018년 지방선거도 그랬고 노회찬 후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2019년도에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랬고 다 그렇게 이런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9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를 만진 일을 그걸 대통령께서 다 침묵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꼭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만 보여줘도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다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더블당은 뭐죠 사전투표에 다 승리하고 다 국민의 힘은 다 패배하는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이렇게 10년 동안 해온 거지 않습니까 2012년도 2월 19일 날 사전투표 본격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 제 11374호를 통과시키고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일렬번호에 절치선을 찢어서 보관한다 그렇게 이중장치를 했는데 그거를 뭐죠 다 법을 바꿔 가지고 2014년 1월 17일 날 선관위 인쇄 날인 규칙을 제정해가 다 무력화시키고 2015년 8월 13일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법률 통과시켜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 만들고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만들고 투표장에 있는 cctv 다 가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뭐죠 투표자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촬영하면 다 이런 검지시키고 그래서 깜깜히 뭘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세상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고 내가 무슨 애국심이 충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 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일 거 아니에요 집에 허철훈 사무차장도 김용민 씨도 집에 들어가면 다 가장일 거 아니에요 집안의 아버지 남편일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밥을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밥을 벌어먹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가장이다 내가 남편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입을 다물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정치 권력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셀누리당 대표 이때 이런 법이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리 사무차장 때 그리고 문상부시는 사무총장 나온 다음에 지난해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를 올렸다고 야당이 반대했으면 안 됐죠 문상부 씨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투표를 다 조작하게 여러분들 여건을 다 만들어냈는데 다 이 사람들 안 밝혀질 줄 알았죠 다 이러면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덩안이 하셨던 분들도 이 자료 보시고 그냥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선거 사기가 기획이 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정당이죠 몇 표 차이로 이겨야겠다 이번에 몇 석 얻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선거 인수 기준으로 몇 표 정도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되겠다 그게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본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장 현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허위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 숫자를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240만 표를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허위 사전투표자수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240만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국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 작업을 언제 했냐 여기 나온 겁니다 조작값 입력에 의한 특표수 전산조작 그 작업이 뭐죠? 사전투표 실시된 양일간 여러분들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뭐가 되죠? 특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표를 집어둬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예요 그럼 그 표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올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일을 뭐죠? 뻥치게 해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누구도 뭐죠? 사전투표자수 촬영할 수 없게 cctv 다 가리고 사회시민단체에서 캠코드로 하려고 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다 쫓아내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뭘 투입하게 됩니까? 인쇄나디로 제조 생산한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아날로그 50% 디지털 50%입니다 남미처럼 그냥 디지털 100%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디지털 50% 아날로그 50%입니다 디지털 50%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 투표자수를 상구 대통령 선거처럼 240만 표를 확보해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실물로 여러분 그걸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위조 투표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4.15 총선 때 뭐죠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가짜들이 다 의사당 국회의사당을 다 점령하게 된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253석 지역구 가운데 139석 여러분들 55%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불복해가지고 법원에 정거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뭘 했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많쳐가지고 지역 선관위 주도로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해서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갈이죠 통갈이 통을 갈아버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여러분들 재검표를 3년 4년 지나가 해보니까 배춘잎 사전 투표지 좌우 상하 예백이 다른 투표지 울건 하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관리관 투표지 본드부터는 투표지 스카치 테이프 흰 거 붙은 투표지 회색 시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칼을 잘라가지고 칼이 묻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발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종이집 거기가 묻은 이발이 붙은 투표지 그게 왜 나왔냐 투표함 전체를 통갈이 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검표장에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연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선거 데이터가 다 이렇게 조작이 됐는데 뭐라고 이런 판결을 한 겁니까 대법관들이 이런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도 유사한 여러분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 조작이 됐으니까 이런 걸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엉터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 무효소송 기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크게 논쟁적인 주제가 되지 않고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다물고 지난 10월 11일 날 이름 출범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개선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 임한희 진봉준 고은희 김용판 정정식 이런 사람들이 다 침묵했으면 그냥 인쇄 날인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 여러분들 업 시켜도 몇 표를 여러분들 꼭 같은 7.5%만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 조작하면 몇 프로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329만 표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패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최소화는 바꾸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를 내지 않고 자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선거 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하니 10년 천하가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되어왔고 그분들이 입이 100개라도 이제 옹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배추잎 투표지는 괜찮습니다 좌우예배기 이름 틀린 투표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는 형상 보건 투표지처럼 그냥 여러분들 숫자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숫자를 다 여러분들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먹고 살게 해 준 무슨 자기의 조국 자기의 이름들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묻고 무슨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그건 다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이름들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상관이 10년 동안 참 잘 해먹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사항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참 악하다 참 사악하다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면 적으나 따나 사람이면 기존의 것을 대충 덮고 그냥 인쇄 날인을 포기할 건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보고는 이호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즉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사전 선거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해야 됩니다 사전 선거 끝나고 4박 5일 가지 말고 바로 개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여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선관위가 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길래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공적 기간은 처음인 거죠 그만큼 간이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우리 함께 돼야 될 수 없고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닥치고 인쇄 날인 없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 무지막지한 세상이 된 거죠 이 이호식님이 하나 더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선거 조작 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면 후보들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이 똑같아집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죠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4박 5일 이전에 실시된 사전특표 그룹으로부터 나오는 특정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하고 당일특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실시됐던 모든 선거가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정선거를 밝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조작이 가장 적게 되고 거의 안 됐던 데가 2016년 총선이죠 그 이후에는 모두가 조작이 된 거죠 2016년 총선 자료하고 그 이후에 9번의 공직선거를 비교해보게 되면 정상적인 투표하고 부정투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반성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선관위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백이 다른 투표지의 진실 여러분들 이게 그 밑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얼마나 욕을 여러분들 붙여놨는지 도대체 너희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런 여러분들 본인들을 변호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뭡니까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게 이 좌우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용지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되죠 그럼 프린트가 출력이 될 때 이렇게 삐뚤삐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좌우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 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라벨이 라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나올 때 이쪽하고 이쪽을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좌우 여백이 이름 딱 동일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좌우 여백을 얼마를 확보하라는 그런 규칙도 다 선관위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뭡니까 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고 이렇게 다 강변하는 거죠 여기도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가 대량으로 투입해놓으니까 인쇄소에서 칼을 사용해놓으니까 이렇게 좌우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4.15 총선 그런 투표지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았던 양산시 을선거구입니다 이게 재금표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지 개수를 맞추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불법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백이 다른 투표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을 해놨는지 이쪽은 왼쪽을 잘못 잘랐고 이거는 오른쪽을 잘못 잘랐네요 이거는 100% 뭐죠 인쇄소에서 만든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인쇄소의 사전투표지로 만들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들어가서 의견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전선거 절대로 하지 말라 대만선거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는 이걸 안 만들죠 참 역겹다 저렇게 더러운 역겨운 삶을 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게 더 화가 난다 인만 열리면 벌리면 거짓말하는 중앙선거니 너희들은 새로운 기간이 되기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금 들여 가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악담을 퍼본 겁니다 4월 10일 총선 투표관리관 반드시 현장 도장 날인을 국민들은 원한다 부정조작개표기 결사반대 당일 투표 이후에 현장개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왜 왜 부정조작지를 하느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전부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장 해체라 웃기지 마라 도둑놈들아 이게 여러분들 그냥 70에 함께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쭉 한 번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많은 겁니다 어지간히 사기쳐라 회사에 사용하는 싸구려 푸련튀기도 사전투표용기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털어지지 않는다 양심도 없는 양심의 털이 났나요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입니까 참 개가 웃을 놀이입니다 당일 수개표가 공정입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 있다고 그러지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너희들은 모가지도 함께 날아갈 거고 웃기고 있네 당일날 사용된 프린트라든가 공급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증거정황이 이제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 뭐라고 지어낸들 할 수 있겠지 왜 굳이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지 의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남긴 글입니다 그래도 그걸 안 지워두구면요 쓸데없이 지어낼 수 있는 것 이제 와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해명하지 말고 형상기억 특수종이나 한번 해명해봐라 빳빳한 투표제가 지금 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구겨지더라도 겁나 웃긴 점은 법을 위반하고 위반해서 나온 증거나 행위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처벌 대상입니다라 말하는데 본질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잘못해서 법 위반은 맞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변명하니까요 음주운전법에 술 한 자만 마셨다 어제 마셨다 변명이란 아니 한 번만 봐주셔요 변명이란 뭐가 다르냐 선관위님들이 이것만 문제 됩니까 이것만 법 어겼어요 지금 조작 문제 처벌받거나 책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이거 법 하나 어긴 걸 핑계대는 줄 알겠는데 선관위 채용비리 내물 횡령 각종 선거 조작 가능한데 선거 시스템 폐지도 안 하고 재검표도 4년 권에서 법 위반한 각종 조작 증거 행위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이 그냥 쏟아낸 겁니다 너희들 자식들도 지들 아빠 엄마는 정직할 줄 알 거 아니니 낯이 화끈이지 않니 너희들은 그냥 일반 회사도 유인물 출력함의 여백이 같은데 국가의 최고 기술로 취급한 투표제가 여백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쪽민이 거의 잘려나간 수준으로 그 용지가 외부에서 인쇄된 것인지 투표소 발급기에 출연된 것은 전문가 감정에 보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창피한 줄 아시오 부정성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라를 통째로 뭡니까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부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는데 그 사전투표도 대표적인 조작 사례인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우이나 상하여백이 다른 투표지 일장기 투표관 관리관이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런 것을 문제없다고 뭡니까 세금 들여서 영상 만들어서 공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나도록 그렇게 한 법이 어딨냐 이야기 자 여러분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1부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뜻에서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2부 다시 또 힘 좀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계속 알리고 있는데 김동주 교수가 쓴 참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독서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휴 때 한 권 이렇게 구입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 제가 지난해 이렇게 완간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렇게 해서 이제 2권 3권 대통령선거 1권 총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해보안 책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